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거여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방금 택배 온 거, 방금 온 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샤바이사바이 라는 곳이고요. 릴레... 릴레스인가? 헬피 샤바이사바이, 야자수 컨셉인가?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아이고, 어떻게 뜯니? 이렇게 뜯는 게 맞을 텐데? 됐다. 어우, 가서 찢어질 것 같아. 패키지 박스에... 이게 원래 좀 벗겨진 채로 온 게 아니고 택배 송장 뜯느라고요. 송장 붙어있어서 이 박스 채로 송장 못 해야지. 그래서 보통은 택배 상자에 넣어서 올 텐데 이게 택배 상자인가봐, 얘네한테는. 이곳한테는. 이거는 얘네가 아니고. 짠. 바로바로 설계를 드릴 거잖아요. 이건 바로 각인컵입니다. 각인컵이란 이름 같은 거. 내가 원하는 문구 새겨주는 각인이잖아요. 그걸 컵으로 해가지고 컵에다가 한 거예요. 각인을. 태국어인 사바이사바이는 우리나라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. 쇼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? 이러면서 이런 거. 근데 커피라이터 이런 건 되게 아이디가 좋은 거 같아. 하고 싶어요. 사바이에서 대신 기부하는 방법 안 하고는 뒷면으로. 지금 받아보인 제품은 퍼네이션 작용 제품입니다. 포토리뷰를 올려주면 소외계층에게 물품이나 현금으로 도착합니다. 되게 이뻐요. 좋은 거 같아. 기부도 할 수 있는 착한 기업 인정합니다. 문구가 바로 나와서 주의하셔야 돼요. 공개하기 싫으신 분들은. 그리고 똥땡땡땡나 우유 좋아해? 우유 먹어 하트. 이렇게 제가 문구 넣었고요. 포토리뷰하면 3% 기부가 된대요. 진짜. 기대 조금 안 했는데 엄청 예쁜데요. 이렇게 왔어요. 초코우유 같은 거 안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. 제가 우유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땡땡나 아우 저 비췄다. 우유 좋아해? 우유 먹어. 이걸로 했고요. 하트는 까만 하트가 안 되고 빨간 하트로 되어가지고 자꾸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카카오 선물하기로 한 건데요.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적용이 안 돼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. 엄청 예쁘고 귀엽죠. 깨끗해진 컵도. 한번 스톡하고 세척하고. 이렇게 밀크라고 대놓고 써있죠. 양해. 자신 있는 표정과. 이게 이제 볼터치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한데 눈일 거예요. 꼬구멍이 나온 거라 웃는 표정. 너무 귀여워. 잘 안 보이는데. 각인컵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. 다 비친다. 어차피 다 보여주네요. 그쵸? 그냥 보세요 여러분. 설민아 우유 좋아해? 우유 먹어. 전용컵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. 귀여워. 팔찌. 코카콜라 컵처럼 맘에 들어야 돼. 귀엽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하기 각인컵을 리뷰해봤고요. 좀 짧지만 간결하게 리뷰를 해봤고. 다음에도 이거 좀 맘에 들으면은 딴 것도 시켜서 먹어보려고요. 전용컵 좋아. 가격은 만원대 후반 정도 합니다.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조금 껍질은 비싼 편인데. 각인까지 생각하면.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.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전 남겨드렸어요. 전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. 요 박스는. 딴 거 보관할 때 쓰겠습니다. 너무 예쁘고. 예쁘장해가지고. 패키지가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